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캔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억 이상 매도가 130회나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올리는 힘이 상당히 강력하죠. 더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발성은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 HLB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단발성으로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내려간다. 이런 거는 상관없다. 상관없습니다. 추세가 중요하죠. 계속 밀고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은 마무리하고 세력들 물량 넘기고 이탈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유상증자라는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죠. HLB 오랫동안 장기로 투자하신 분들은 유상증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유증을 하고 나서 주가가 항상 좋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 체비 워낙에 재료가 크기 때문에 이 악재를 유증의 악재를 강력한 호재가 잡아먹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좀 위태위태하고 과연 어디로 튈까 상당히 좀 숨죽여서 지켜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5장 들어서 나 위로 갈 거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단발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HLB가 지금 무려 1억 이상 매도가 207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매수 체결이 매수 체결이 지금 77회 매도가 207입니다. 정말 엄청나고 생명과학도 매수가 22회 매도가 81회 지금 마이너스 59회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치고 HLB 제약도 매수 좀 많긴 한데 매도 많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HLB가 바닥에서 밀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삼성에서 들어와 주고 있다. 지금 신안 쪽에서 37만 주나 집어던지고 제이피모가니 20만 주나 집어던지고 있는데 한국은 다시 매수죠. 삼성이 매수죠.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눌러진 위치에서는 내가 사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스코 가이드라인과 유럽 EMA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FDA 최종 리뷰 결과 최종 리뷰 결과는 아주 최상으로 좋은 결과를 손에 쥐고 있을 거다. 그냥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생명과학의 유상증자를 최종 결과 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나서 결정해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파이널 리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손에 쥐고 있다. 파이널 리뷰 보니까 허가다 허가. 이런 지금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악재니까 8.5%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릅니다. 진영원 회장이 장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는 거다라고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입니다. 지금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그렇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가 지금 다 팔아줄게. 이런 분위기로 신안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주포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들어와 주고 있죠. 그래도 한국이 들어와 주고 있다. 이거는 좀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도 오늘 10% 내 수준에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지금 생명과. 10% 수준 내에서 지금 막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HB제약은 상승으로 전환했죠.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호재들이 많고 FDA 허가가 뭐 장난이야? 이런 분위기로 이런 뭐 생명과학이 유증했지. 내가 유증했어? 이런 분위기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거의 뭐 하락 매도 시그널이었죠.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좀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지금 좀 많이 다르고 HB도 지금 다시 올라서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죠.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유상증자 진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의 흐름이죠. 별일 없는데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오후장에 바뀌어버렸어요. 오전장에는 좀 겁났죠. 마이너스가 6% 수준까지 내려와서 오해선을 살짝 이탈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올라죠. 여기나 여기나 그게 그거죠. 자 지금 이런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세력들이 여기서 마무리 짓지 않겠다. FDA 허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 허가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거의 납니다. 지금 99.999% 정도까지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가지 정황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죠. 한 1%대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중국 약이라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계속해서 해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HLB에서 쏟아낸 게 아니고 해외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 HLB 상승 흐름이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도 보면 신안하고 JP에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감의 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버리죠. 들어와버린다. 세약은 지금 2%나 올라섭니다. 이노베이션은 지금 5%나 올라섭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소식은 단발성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거의 결정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버린다. 라고 하면 추세에 이상이 없습니다. 추세만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다. 대세가 계속 우상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대세가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거꾸러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루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가서 하락하더라.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HLB가 다시 올라서면서 이제 마이너스 2% 수준대까지 올라서고 있죠. 아주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계속해서 추세를 상방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FDA 허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점점 확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밀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